첫 번째 미션, 인간볼링 끈끈한 녀석들입니다. 양팀 주자 한 명씩 번갈아 가며 진행, 주자는 안대를 쓴 상태로 제한시간 1분 내에 볼링 세트 위를 굴러가 볼링핀을 쓰러뜨려야 하는데요. 다음 볼링 세트 위에는 초강력 끈끈이가 부착된 상태로 제한시간 종료 시점에 해당 주자의 위치가 끈끈이 위일 경우에는 그 자세 그대로 세트 위에 스테이 해주시면 되고요. 끈끈이 밖에 있을 경우에는 그냥 장애로 아웃됩니다. 오디오 상대팀의 다음 주자가 출전, 미션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핀별 쓰러뜨린 볼링핀 개수를 총합산해서 더 높은 성적을 기록한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거 안대를 쓰고 잡힌 자세 스스로 앞구르기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볼링핀을 옆으로 넘어가면 아웃되는 거고. 몇 번씩 굴러도 되는 거예요? 1분 내에, 제한시간 1분 내에 하시면 돼요. 빨리 굴러야겠다. 여기까지 가는 것도 시간 걸려. 큰일 났어, 나는 못 타. 너 약간 우측으로 쏠리네, 왼쪽으로 쏠리나? 그래서 어쨌든 먼저 하실 팀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뭐, 조석이 한번 눈치게임스 갈까요? 한번 눈치게임하죠. 눈치게임? 눈치게임 알죠? 눈치게임 알죠? 눈치게임 시작할게요. 앉는 걸로. 앉는 걸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혜선 씨 혼자 뭐 잡고 일을 해요? 뭐, 뭐. 앉으면서 일, 앉으면서 일. 시. 일. 시. 일. 시. 시작을 해야죠. 눈치게임 시작할게요. 앉는 걸로 해요. 그거 아니에요? 혜선 씨 혼자 뭐 잡고 일을 해요? 앉으면서 일을 해요. 앉으면서 일을 해요. 시. 모르면 모르면 모른 대로 가면 돼요. 누나 끝까지 있으면 돼요, 그냥. 중간에 걸리게 돼 있어. 나 끝까지 있을게. 시. 1. 1. 2. 둘이 빠지면 되잖아. 둘이 빠져, 둘이 빠져. 시작. 1. 2. 3. 4. 5. 4. 5. 4. 5. 자, 혜선 우리 둘이 빠지고 다시. 아, 묘하게 한 명씩 빠지네. 자, 시작. 1. 2. 1. 2. 3. 4. 5. 4. 5. 아, 누나. 오케이. 2. 3. 5.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우리 배 선배님. 아니. 선배님 마지막에 이거 나왔어, 이거 나왔어. 야, 너가 서 있으랬잖아. 석진이 형이 그래, 석진이 형이. 아니, 앉으라고 그래야지. 아, 나 석진이 말을 너무 잘 들었어. 자, 그러면 석진이 형부터 한 번. 야, 오늘 나부터 나가라고. 오케이. 형, 형이 한 번 보여줘요. 형. 오케이. 형이 중요해. 자, 이거 봤죠? 옆에 찍찍이 안 날 수 있어. 자, 렛츠고. 형이 제대로 가면 되잖아. 준비,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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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알았대? 이건 반향 감각이 있어. 시간을 어떻게, 시간제한? 1분이에요, 1분. 우와! 형, 1분 안에. 1분 안 해야 해, 1분 안 해. 대박! 2분 안 해야 해, 2분 안 해. 대박! 2분 안 해야 해, 2분 안 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형 실제로 저 빨간색으로 입잖아. 아 이게 뭐야. 형 이런. 장갑이 형 왜 다 벗겨졌어. 저 형 파리 같아 파리. 테이프에 붙은 파리. 아 어떡해. 야 혜선이 혜선이가 죽는다 지금. 아 어떡해. 저 상태로 있는 거죠. 귀를 귀를 막았어. 스테이 스테이 그만 그만. 멈춰요 멈춰요. 자 거기서 스테이입니다. 안 돼 벗어주셔도 됩니다. 야 형 이거를 제대로 못해. 야 니네 해봐. 아니 아니요 나오시면 안 돼 있어 거기 거기. 아니 아니요 나오시면 안 돼 있어 거기 거기. 아니 그냥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어. 안 돼는 벗어주세요 안 돼는 괜찮아요. 아 형 그리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해. 야 너 해봐. 되는 줄 아냐. 웃길려면 확실히 웃기든가 저걸 칠려면 치든가. 둘째 못해. 밋밋하게 해.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 진짜 너란찜 이상하게 해서 너란찜. 자 너란찜 이상하게. 아 계속 여기서 계속 가는 거야. 형이 길목을 잘 막았어. 그래 내가 잘 막았네. 그래 그래 그래. 형 형 그대로 있어줘야 돼. 뭐라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 상황이. 아 근데 종옥이 누나 웃음은 예전 애니메이션의 그 여자 주인공 웃음 같아요. 실제 웃음이에요 실제 웃음. 정확하게 하하하하하. 자꾸 내 이름을 부르셔. 다음 노년팀. 관수 형. 네. 자 관수. 관수 알아. 관수 형이 길목 좀 막아봐. 관수가 길게 아주. 길게 길게 할게요 길게. 그렇지. 아 이대로 붙어있는 거면 괜히 처음 했네. 아니야 지금 잘했어. 잘했어요 누나 사랑해요. 아니야 지금 잘했어. 잘했어요 누나 사랑해요. 갑자기 형. 사랑꾼이 다 됐네 사랑꾼이 다 됐어. 저 형 형 형수한테는 그런 얘기 잘 하지도 않으면서. 저 형 형수한테는 그런 얘기 잘 하지도 않으면서. 아니 형. 그런 게 꼴보기 싫은 거야? 너무 치명타에요. 아니 그걸 치명타해도. 치명타해도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아니까 하는 얘기지. 광수 잘해. 오케이 오케이. 너 어느 순간 광수한테 형처럼 얘기한다. 그렇지 광수 나가야지 형. 너무 희한한 게 나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야 근데 혜선이는 너무 관전 모드다 지금. 재밌어요. 재밌다니까 다행이네요. 사실 왜냐면 진짜 일상생활에는 전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진짜 방송하시는 분들 버라이어티를 안 하면 이걸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쫄쫄이를 계속 하는지도 몰라 사실. 그래. 준비. 야 쟤 또 무지막지 안 했는데 쟤. 아니 약간 그 마른 오징어 중에 제일 긴 다리 있잖아요. 마른 오징어 중에 제일 긴 다리. 백화점 밑에서 파는 거. 준비. 시작. 좋다 좋아. 잘한다 기니까 길어서 잘해. 잘한다 기니까 길어서 잘해. 잘한다 기니까 길어서 잘해. 길어서 잘해. 어우 야야야.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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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하네. 어머 어떡해. 좋아 좋아. 1분이다 1분. 그렇게 방향을 못 잡나? 그렇게 방향을 못 잡나? 그렇게 방향을 못 잡아?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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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1분 1분. 1분 1분 1분. 1분 1분. 머리가. 아이고 아이고. 야 이게 엄청 쎈가 봐. 쎄요 쎄. 야 안 돼 벗어봐. 안 돼 벗어봐. 안 돼 벗어봐. 아 아. 좋다. 아 한 번만 더. 야 이게 많이 끈끈하지. 야 이게 쉽지가 않아.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어 나섰다. 나섰어 채석 오빠. 자 이런 것들이 경험이라는 거예요. 3 7 6 나왔다 3 7이 형. 3 7. 채석 3. 딱 이겼어. 채석 나오고. 채석. 3 7이 3 7이 형. 자. 종국이 누나 혜선아. 봐봐. 보세요 한번 누나. 형 망신이나 시키지 마. 자 봐봐 종국아. 이거는. 몸을 둥글게 말고. 알았어 알았어. 작게 움직여야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사형 얼마나 못하나 보세요. 시. 아유 망했다 망했다. 아유 망했다 망했다. 아유 망했다 망했다. 아유. 야 머리 봐라. 아이고. 아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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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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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재석 저기서 뭐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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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가 뭔 소유기야 지금. 하하하하. 그렇지 바지 벗어. 야 한발 빨리 벗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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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데기에 견절이 보는 것 같아. 그렇지. 바지를 왜 벗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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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물소리 벗어. 그렇지. 물소리 벗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석석. 어디 움직여.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이거 움직이질 않아. 야. 아니야 왜 이렇게 쫙 벌로 붙었어. 하하하. 하하하하. 아 왜. 아 너무 웃긴 eg Sauc.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여기서 너무 그러기 싫어. 아니 왜 개쳐 Naturallyitime 그렇게 벌리고 있어. 자세가. 자세가. 하하? 하하하하. 야 이게. 하하하하. 야 이게 뭐야?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게 뭐 하는. 하하하하.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하하하하. 야 볼도서처럼 지나갈 거야 아주. 아 얘 걱정되네 진짜. 그냥 끈끈히 이겨야 돼요. 야 나 얼굴 여기 산타야 얼굴 있다. 아 찍을 거야 내가. 야 조심해. 간다. 간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오우와 일자로 했어. 오우와 일자로 했어. 오우와 일자로 했어. 막어 막어. 막어 막어. 막어 막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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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이게 뭐야? 대단해, 대단해. 이게 뭐야? 아니, 다 왔는데. 아니, 종국이 형이 왼쪽으로 틀었어. 안 붙었기 때문에 나가셔도 됩니다. 아, 막판에 급해서. 자, 지금부터는 접착력이 떨어져서 30초로 시간 줄이겠습니다. 우리 팀 소민이, 소민이. 그냥 가볼게요. 야, 하나만 해, 소민아. 두 개만 해. 나는 앞 고르기를 못해, 일단. 야, 일단 해. 야, 일단 해. 아, 유재석 뭐야, 저거. 아, 진짜. 민망해서 보고 했잖아. 아, 나 정말 진짜 이거. 아, 진짜. 야, 이거 안 치우냐, 이거. 준비. 시작. 소민아 해. 스피드가 중요해. 야,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렇지. 야, 너 어디로 와? 야, 너 어디로 와? 야, 여기로. 야, 야. 좋아, 좋아.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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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너는 또. 너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 앞으로 가. 좋다, 좋다.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뭐야 이거. 아, 잘 봤는데. 마지막에 걸렸어 마지막에 걸렸어 이거 30초에요? 우리 팀 누구 할까요? 제가 할게요 방향만 잘 잡으면 돼 방향만 앞에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섭다 지효 잘하잖아 소민이랑 저 사이 있으니까 저 사이로 치고 나가야 돼 오케이 알았어요 해볼게 소민아 필사적으로 막아라 지금 방어가 좋아 방어가 이 형 어떻게 해 이 형 너무 창피하면 안대 가려드려요? 야 형 너희들이 가려면? 아 저거 정말 너 죽을래? 자 갑니다 시! 우와 이게 뭐야? 와 에이스야 오 야 야 오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 사람 야 도타 방향이 도타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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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효 언니가 나 똥집했어 구티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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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대로 일자로 싹 갔는데 어 마지막에서 여기가 피하면서 방향이 아 감각이 없어서 형 이 상황은 TV로 봐요 야 재밌었어요 야 빨리 빨리 끝내 빨리 빨리 끝내 하하하 죄송해요 흑 재석이 형 외로운 싸움 우리 삼칠이 형 야 나는 왜 이렇게 요즘 프로들이 외로운지 모르겠다 야 프로그램들이 요즘 계속 외로워 이렇게 야 우리 팀 종옥인 누나야? 누나 누나 센터로만 우리 비켜줄게 소민이랑 내가 누나 파이팅 파이팅 어 내가 방어할 수 있어 아 방어 아니야 오빠를 방어해야 돼 강수 오빠를 자 준비 우와 우와 좋아 우와 우와 좋아 어 어 선배님 어이구 어 선배님 어이구 선배님 누나 누나 와 선배님 선배님 좋아 와 선배님 짱 누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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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비켜 비켜 좋아 좋아 더 비켜줘 비켜줘 좋아 비켜줘 비켜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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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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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mutant다 rabbis 와! 와! 나나이스! 에이스 에이스! 와, 기대물! 와, 대박, 대박!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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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가락이 지나! 아, 발가락이 지나! 아아! 지났어요? 아, 아. 어머! 떼줘, 떼줘, 떼줘! 풀어, 풀어, 풀어! 왜요? 왜요? 발가락이 지나, 아웃! 지났어? 발상 줄어놨네. 발상 줄어놨어. 됐어 됐어. 됐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좋아 좋아.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러고 있으니까 좋다고 하니까. 시원해요? 시원하죠? 시원해 시원해. 일하러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장난아 무슨 마사지네. 여행가 무슨 뭐 휴양지예요? 야 내가 지금 뭐 휴양지에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 정말. 오케이 좋았어. 야 조홍이 누나 진짜 좋았어. 나 일곱 개 쓰러 틀었어. 오케이 누나. 나이스 나이스. 누구야 다음 혜선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계속 파이팅. 그렇지. 딱. 알지 알지 알지. 약간 왼쪽. 그렇지. 됐다 됐다. 약간 왼쪽. 야 근데 그 진짜 혜선이가 홍보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게임일 거다. 좋아. 그대로 가요. 좋아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 시간이. 30초 30초. 약간 오른쪽. 30초야. 오른쪽. 다 왔다 다 왔다. 방향은 좋아. 굴러 한 번. 고 굴러 한 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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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그대로. 그래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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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그렇네. 야 하하야 니가 해야 된다. 하하 파이팅! 근데 형 하라 형이 하나도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하나도 못해. 10개 해야지. 하하야 너밖에 없다. 오빠 앤트맨 보여줘요 앤트맨. 아니 소민이가 디펜스를 잘하네. 광수 형 뭐하고 있어? 빨리 소민이 막아.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소민아. 아 이거 디펜스 오빠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하 파이팅. 지금 배종호 선배님이 에이스로 생각하고 있는 하하 형. 레츠고 레츠고. 여기야 좋아. 잘한다. 야 좋아. 잘한다. 약간 오른쪽. 약간 오른쪽. 약간 오른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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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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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안돼. 왼쪽 왼쪽. 여기 여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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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야 야 야. 아 좋아 한 번 더 마지막. 세타로 마지막 마지막. 세타로 마지막 마지막. 그렇지. 오케이. 아 잠깐만. 몇 개야? 9개.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9개. 하동으로 다 했다고? 자 현재 16대 8. 대박. 잘하고 있어. 디펜스만 잘하면 이긴다. 오케이. 광수 형. 어? 갈 때 좀 여기 좀 막아줘. 막아줄게 막아줄게. 자산 알 수 있다. 네 형. 아무것도 아니야? 양세찬 나 밟고 갈 거야? 밟고 가야지. 왜? 파이팅. 시. 얘 방해해야 돼. 재석이 형 방해해요. 오케이 야 야 야 야. 백마를 던져. 좋아 좋아. 셉셉아. 잡아 잡아. 좋아 좋아 좋아. 미끄러운 데로 미끄러운 데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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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아니 아니.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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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늘 잘 나가자. 나가 나가 나가. 고거 이겨야 돼 고거 이겨야 돼. 옳지 옳지 옳지. 고거 버텨야 돼. 좋대야. 됐잖아. 좋대야. 됐잖아. 잡았다. 아니 마지막.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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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아니 아니야 아니야. 고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고개 아니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로데이 LY 호시올라. 내 어디갔어. 자 이렇게 해서 레드팀 배의 mies고 팀 승리. 아멘